오늘의 동화 두 번의 죽을 고비 옛날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애지중지 키우던 3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던 스님이 아이를 보며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쩔꼬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아이의 부모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는지요? 부모가 이유를 물어보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호랑이에 물려 죽을 발자입니다. 네? 말도 안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3대 독자입니다.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가서 저를 따라가서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는 부모는 삼대 독자인 아들을 떠돌이 스님에게 맡겼습니다. 예야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길 때까지 스님과 지내거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으니 고생스럽더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 말 말고 스님 말씀 잘 들으며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한다. 그렇게 그날부터 아이는 스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과 함께 아이는 법당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스님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야 저기 불상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라. 아이는 어떤 영문인지 몰랐으나 부모님 말씀을 기억하며 스님 말씀이기에 불상 아래에 가서 잠을 청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불상 아래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법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오늘 먹을거리를 놓쳤네. 누군가 누군가 하고 아이가 그 사람들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그 사람들의 옷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비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말하는 먹을거리는 3대 독자인 아이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아이는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이와 스님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와 일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니다가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집에서 무엇을 주어도 그 자리에서 절대 먹지 말거라. 그리고 곧장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스님은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길을 나섰어요. 두 아이가 처음 집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나와 말했어요. 네 시요. 안녕하세요. 길을 떠났다가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식량을 구할 수 있는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들어오거라. 할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 아이들을 대접했습니다. 삼대독자 아이는 스님이 시킨 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다른 아이는 밥을 실컷 먹고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밤이 깊었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될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흥쾌히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삼대독자 아이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냥 가자 스님 말씀 기억 안 나니? 그러자 아이는 말했어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가겠어. 배가 부르니 졸리기도 하고. 하룻밤만 자고 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니? 삼대독자 아이는 스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두고 스님 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스님은 삼대독자 아이만 돌아오자 곧바로 아이와 함께 그 집으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조금 전에 있었던 할머니의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고는 새님과 아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아까 그 아이가 호랑이들에게 뜯어먹히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그렇게 두 번째 죽을 고비를 피한 것입니다. 그 길로 돌아와 다시 길을 가던 중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아이에게 하얀 도르마기와 파란 부채를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각자 얘기를 가졌구나. 네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번의 죽을 꼬비를 모두 넘겼으니 너는 이제 어딜 가도 잘 살 것이다. 아이는 계속 물었지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도르마기와 파란 부채를 두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답니다. 아이는 할 수 없이 혼자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부잣집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낼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먹여주고 재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집주인은 아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살피더니 대답했습니다. 아픈 곳은 없이 건강한가? 네, 아주 건강합니다. 좋다. 그럼 여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 집은 딸이 셋 있는 부잣집 이었습니다. 아이는 머슴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총각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에 꼬질꼬질해진 총각을 첫째와 둘째 딸은 신발바닥처럼 더럽다며 신바닥이라고 부르고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반면 막내딸은 얼굴도 예쁘고 착했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친절하게 잘 해주었어요. 어느 날 얼굴에 새까만 그으름이 묻은 청년을 본 막내딸은 세수대야에 물을 떠와서 씻겨주었습니다. 청년은 부끄러웠지만 내심 좋아서 가만히 있었지요. 그때 막내딸은 청년이 미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의 잘생긴 얼굴을 누가 볼까봐 씻기던 것을 멈추고 다시 더럽혔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부잣집의 가족들이 건넌마을 잔치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나가고 총각이 혼자 집에 남아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스님이 헤어질 때 주신 두루마기와 부채가 생각났습니다.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해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두루마기를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그리고 파란 부채를 펼치자 몸이 두둥실 떠오르면서 부채를 내미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총각은 건넌마을 잔치집까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은 총각을 보고는 하늘에서 성관님이 오셨다며 절을 하고 상을 바치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유일하게 잘생긴 총각의 얼굴을 알아본 막내딸은 총각 옆에 몰래 다가와서 두루마기 등에 점을 찍어놓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첫째와 둘째 딸은 집에 돌아와 호들갑을 떨며 신이 났지요. 성관님을 봤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막내딸은 총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막내딸은 총각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지요. 오늘 본 성관이 네가 맞지? 나는 다 안다. 그러면서 오늘 입었던 두루마기를 찾아내어 점을 확인했습니다. 총각도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성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요. 사실을 확인한 막내딸은 자신이 그동안 총각을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담소를 나누던 중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던 첫째 딸이 막내딸 목소리가 총각방에서 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건 막내 목소리가 아니야? 세상에 이밤에 그래서 첫째 딸은 총각의 방문을 잠근 후 부모님에게 일러 바치러 달려갔습니다. 총각은 그 소리를 듣고 호미로 바닥을 파냈어요. 그리고는 막내와 함께 아궁이로 나온 뒤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막내딸을 안은 채 파란 불채를 펼치고 둘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첫째 딸이 불러 밖으로 낳은 부모님과 둘째 딸 그리고 첫째 딸 모두 하늘을 나는 막내딸과 총각을 보고 총각이 성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관을 놓친 걸 아까워하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통곡을 하며 울었답니다. 그 뒤 고향까지 날아간 총각은 막내딸과 결혼하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천하의 영웅 소수림왕이 고구려를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소수림왕 동생의 집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내아이의 아버지는 가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으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찬 것을 보니 창차 훌륭한 사내가 되겠구나. 고구려인의 기상을 이어받아 무럭무럭 자라렴. 사내 아이의 아버지는 아기의 이름을 담덕 이라고 지었습니다. 담덕은 어릴 적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나이에 비해 덩치가 무척 컸고 도무지 겁을 낼 줄 모르는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임에도 무예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답니다. 소수림 왕은 그런 담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소수림 왕은 어느 때부터 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담덕이라면 분명 창차 나의 대를 이어 고구려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게야. 소수림 왕에게는 그때까지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담덕을 태자로 삼기도 전에 소수림 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곧 담덕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게 됐지요. 그가 바로 고국 양 왕 이랍니다. 담덕이 13살이 되던 해 고국 양 왕이 조용히 담덕을 불렀습니다. 담덕은 고국 양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배하 부르셨습니까? 담덕아 내 나이면 세자로 잭봉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고국 고국 왕이 마음을 굳힌 듯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국 양 왕은 시종을 불러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보물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고국 양 왕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고국 양 왕은 그 칼을 꺼내어 담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아 이 칼을 받아라. 담덕은 갑작스레 일어난 이래 조금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의젓하게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국 양 왕이 건네준 칼은 무척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담덕의 눈에도 무척 귀중한 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이 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구려를 세우신 동명 성황 때부터 이어내려온 칼이다. 앞으로는 내가 이 칼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여라. 담덕은 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담덕은 굳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배하의 뜻을 이어받아 장차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다. 고국 양왕은 그런 담덕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세자야, 내 할아버지이신 고국 원왕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고국 양왕의 질문에 담덕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13살의 담덕은 고국 양왕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구려인이라면 고국 원왕의 죽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백제의 근초고 왕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초고 왕이 군사 산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오자 고국 원왕이 이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지요. 고국 양왕은 주먹에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소수림 왕께서는 단 한 번도 고국 원왕의 죽음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기필코 백제의 복수를 하려 했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셨단다. 고국 양왕은 얼마 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구려의 힘이 충분히 갖추어졌으니 다른 나라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담덕은 고국 양왕의 말을 들으면서 원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고구려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왕자 담덕은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담덕은 15살 때부터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웠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하나같이 담덕을 칭찬했습니다. 나이 어린 왕자님이 보통이 아니셔. 맞아 지금의 고국 양왕도 훌륭하시지만 나중에 담덕 왕자님이 왕이 되면 고구려는 더욱 강해질 거야. 이렇듯 그의 부하들은 담덕을 믿고 따랐습니다. 고국 양왕이 죽자 담덕이 열여덟 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고구려 제 19대왕인 광개토대왕 이랍니다. 광개토대왕 은 제일 먼저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루는 광개토대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군사 사만을 이끌고 백제를 치려고 하오. 그러자 신하들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백제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우리 고구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일 뿐 아직 어리고 미숙한 광개토대왕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위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그만! 그러자 기세등등하던 신하들은 더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어 광개토대왕은 신하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백제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바 있소. 또한 내 할아버지이신 고국원왕의 죽음을 기억할 것이오. 그동안 백제에게 당했던 일들을 지금 모두 갚아주어야 합니다. 신하들은 순식간에 광개토대왕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고구려 땅은 넓지만 농토는 부족하오. 백제의 관미성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니 그곳을 차지해야 할 것이오. 광개토대왕의 말에 신하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군사들은 그동안 힘든 훈련을 하며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광개토대왕은 직접 사만의 군사를 이끌고 관미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관미성은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곳에 있는 성이었어요. 비옥한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광개토대왕의 말에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뜻했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진사왕은 고구려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별다른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쟁 경험도 적은 어린 왕이 컴이 우리 백제를 치겠다고 보나 마나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진사왕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고구려군은 목숨을 다해 백제군과 맞서 싸웠고 결국 관미성을 빼앗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승리 소식은 곧 고구려 왕실과 백성들에게 알려졌지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광개토대왕을 칭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르더니 훌륭한 왕이 되실 줄 알았어. 백제 녀석들에게 이렇게 동쾌하게 복수를 하다니 정말 속이 시원하구먼. 어디 그뿐인가 앞으로는 배하 덕분에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백성들은 광개토대왕의 승리를 축하하며 하나같이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한편 관미성을 잃은 백제는 큰 시름에 빠졌어요. 한강 유역에 비옥한 땅뿐만 아니라 중국과 외나라로 가는 서해 백길을 빼앗겼으니까요. 이 일로 백제의 진사왕은 괴로워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그의 조카인 아신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관미성을 되찾지 못하면 백제에게 더는 밝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아신왕은 직접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관미성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러나 굳게 닫힌 관미성의 문은 좀처럼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군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분하다. 당장 절수하라. 결국 아신왕은 입술을 깨물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신왕은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명했어요. 군사 1만을 보내어 고구려의 수곡성을 빼앗도록 하라. 이에 고구려에서는 수곡성을 지키기 위해 군사 5천명을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제는 수곡성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이 고구려군을 이끌고 용감하게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언제나 광개토대왕은 제일 앞에 서서 적들을 공격했습니다. 용감한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5천의 고구려군은 1만의 백제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제의 아신왕은 이 소식을 전해듣고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지요. 그래서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고구려를 쳐들어갔지만 백제는 언제나 크게 패하기만 했답니다. 고구려는 거듭 승리를 거두며 백제의 수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결국 아신왕은 광개토대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라고는 광개토대왕에게 많은 재물을 바쳐야 했답니다. 광개토대왕이 비로소 아버지 고국양왕의 꿈을 이룬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외나라 해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신라를 돕기 위해 군사 오만을 보내어 왜고를 못질렀습니다. 또한 만수대륙에 자리잡고 있던 후영과 거란 북부여와 동부여도 모두 정복하였지요. 그 결과 고구려 땅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답니다. 남쪽으로는 한강유역 서쪽으로는 랴호어강 북쪽은 숭화강 유역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시베리아의 연해주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개토대왕은 서른아홉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왕으로 광개토대왕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뱀의 그림자 중국 진나라 사람 악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악광이 하남지방의 관리로 일할 때였습니다. 악광은 가까운데 사는 친구와 종종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흥겹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한순간 술에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얼마 안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그 뒤로 소식도 뚝 끊겼답니다. 악광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동안 왜 발길이 뜸하였는가 몸이 쇄약해져서 그렇다네.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친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말일세 지난번 자네 집에서 술을 마실 때 내 술잔 속에 패미 꿈틀거리지 않겠나 자네가 미안해할까 봐 꾹 참고 마셨는데 그 뒤로 병이 났다네. 어허 그랬는가 그래 몸조리 잘 하게 악광은 서둘러 친구의 집을 나왔습니다. 악광은 집으로 돌아와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지난번 친구와 마시고 남은 술을 가져오너라. 악광은 하인이 가져온 술을 술잔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방 안을 휘둘러보았어요. 그랬더니 벽 한쪽에 뱀이 그려진 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 커니 바로 저것이었구나. 다음날 악광은 지난번처럼 친구를 불렀습니다. 악광이 친구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나지막이 물었어요. 술잔에 무엇이 보이는가. 이런 또 뱀이 보이네. 악광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쪽 벽에 걸린 활을 보게 뱀이 그려져 있자는가. 친구가 고개를 돌려 활을 쳐다보았어요. 자네 술잔에 비친 것은 바로 저것이었다네. 활에 그려진 뱀 그림을 본 친구는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는 거짓말처럼 병이 싹 나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상길이 놈과 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백정으로 새로 푸주 깐을 냈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에 사는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먼저 최선비라는 사람이 푸주 깐으로 들어섰어요. 최선비는 박상길을 신분이 천한 백정이라고만 여기고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어이 상길이 이놈아 고기 황금 베어라 박상길은 최선비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쓱쓱 고기를 잘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선비와 함께 온 김선비가 나섰습니다. 김선비는 백정이 비록 천한 신분이 기는 하나 나이든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말했지요. 이복의 박서방 고기 한근 끊어주게나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누가 봐도 고기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먼저 고기를 산 최선비 고기는 훨씬 작았고 김선비의 고기는 훨씬 커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최선비는 벌컥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아니 이놈아 같은 한근인데 어째서 이렇게 크기가 다르냐. 그러자 밥상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요. 뭐? 뭐가 당연하다는 말이냐. 똑같이 한근을 달라고 했거늘. 그러자 밥상길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기를 자른 사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내 눈으로 니가 자르는 모습을 똑똑히 봤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랐고 이건 누가 잘랐단 말이냐. 최선비는 약이 올라 잡아먹을 듯이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박상길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대답 했어요. 손님의 저 작은 고기 덩어리는 상길이 놈이 잘랐고 저 어르신의 큰 고기 덩어리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박상길이 하는 말을 듣고 최선비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푸주깐을 나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두 하인의 새끼줄 옛날 옛날에 마음씨가 좋기로 소문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의 집에는 당연히 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열심히 일한 두 하인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자네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네. 마지막으로 새끼를 좀 꼬아주겠나. 부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집에서 하는 마지막 일이 되겠네. 말에 마친 부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방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자 한 하인이 투덜거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기로 했으면 끝난 거지. 에이 고약한 양반. 어쩜 이리 마지막 날까지 부려먹는단 말인가. 하지만 다른 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일이면 우리를 풀어주신다니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조금 뒤 두 하인은 나란히 앉아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러나 모양새가 전혀 달랐어요. 좀 전에 투덜거렸던 하인은 대충 대충 벼집을 엮어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너무나 투박하고 두꺼웠어요. 다른 하인은 촘촘하게 엮어 가늘고 튼튼한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열심히 꼬은 덕분에 길이도 아주 길었어요. 이었고 날이 밝자 부자는 두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들은 자유의 몸일세. 그동안 우리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이것으로 노자 돈을 하게. 부자는 엽전 괴짝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엽전이 한 가득 했어요. 어젯밤에 자네들이 엮은 새끼줄 잊지 않는가. 부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새끼줄에 이 엽전을 꿸 수 있는 대로 깨어가게. 하고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투덜거리던 하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새끼줄을 더 길게 꼬는 건데 그래도 한번 외워나 볼까. 투덜거리던 하인이 엽전을 꿰기 시작했는데 엉성하고 굵은 새끼줄에 엽전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엽전 한개도 깨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하인은 얇고 긴 새끼줄에 엽전을 쏙쏙 꿰었답니다. 줄이 길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엽전을 꿰어갈 수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하인은 엽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백률사 이야기 하루는 신라 법흥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서라벌에 커다란 절을 지었으면 좋겠소. 그러자 일제히 신하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불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우리 신라의 불교와 같은 이상한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절을 지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자 법흥왕은 난감해졌습니다. 법흥왕은 자신의 주장을 더는 내세울 수 없었어요. 당시 신라는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귀족들은 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나랏일을 하려 했습니다. 법흥왕은 할 수 없이 신하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소. 그대들의 뜻에 따르겠소. 그러자 신하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폐하. 신하들은 속으로 법흥왕을 비웃으며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법흥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불교를 받아들여 부처님을 섬겨야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이웃나라인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오래전에 불교를 받아들였건만 신하들이 저렇게 반대를 해서야 어찌한담. 하지만 법흥왕은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법흥왕의 말처럼 신라의 이웃나라인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오래전에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신라만이 불교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이는 신라의 귀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병등하다고 주장한다지. 그렇다니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무렴 하늘의 자손인 우리 귀족들이 어떻게 저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귀족들은 하나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라의 귀족들이 불교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과 평등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퍼풍왕은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훌륭한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불교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 신라는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 이래서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실제로 귀족들은 사사건건 버풍왕의 말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인다면 왕인 나의 힘도 강해질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때 그런 버풍왕의 모습을 지켜보는 한 젊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신하가 버풍왕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배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뵈 습니다. 그는 사인의 벼슬을 하고 있는 이차돈 이라는 젊은 이었습니다. 그래 할 말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폐하께서 저를 짓고 싶다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차돈 이차돈 버풍왕의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얘기라면 아까 끝나지 않았는가 그대도 반대한다고 말할 생각이라면 그만두게 법풍왕은 귀족들의 반대에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던 터라 이차돈 이 차돈이 곱게 보이지 않았지요. 법흥왕은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폐하. 이차도는 다급한 목소리로 법흥왕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폐하. 이것을 보십시오. 이차도는 소매에 넣어둔 것을 꺼내 법흥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불교신자들이 갖고 다니는 염주였지요. 아니, 이곳은 염주가 아닌가? 법흥왕은 깜짝 놀라며 이차도를 받아보았어요. 맞습니다, 폐하. 사실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절을 짓고 싶으시다는 폐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요. 이차도는의 얼굴은 무척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불교신자라니 반갑군. 그러나 귀족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설아벌에 절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러자 이차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제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 방법대로 하시면 불교가 우리 신라에서도 정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귀족들의 힘을 누르고 폐하께서 바른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대체 무엇인가? 어서 말을 해보게. 법흥왕은 이차돈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차돈이 법흥왕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러자 법흥왕의 눈이 점점 커다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자네 스스로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인가? 법흥왕이 놀라 묻자 이차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보다 많은 신라인들이 불교를 믿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오 그대는 정말 이차돈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 법흥왕은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이차돈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서랍을 안에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의 손에는 도끼가 한 자루씩 들려있었지요. 자, 이곳에 절을 지을 덜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 모두 서둘러 나무를 베어라. 이차돈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은 도끼를 휘두르며 숲의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차돈이 서랍을 안에 절을 지으려 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이 소문은 귀족들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귀족들은 한데 모여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오.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차돈이란 자가 우리를 망치려 하오. 우리 신라에 불교가 뿌리 내려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 이차돈을 찾아가 따집시다. 귀족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마침내 귀족들이 이차돈을 찾아왔어요. 이보시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지금 당장 절 짓는 것을 멈추시오. 귀족들은 험악한 얼굴로 이차돈을 윽박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차돈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태평한 얼굴로 귀족들을 향해 호통을 쳤답니다. 이것은 모두 배하의 명이십니다. 그러니 방해하지 마시오. 말도 안 돼 배하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소. 지금 당장 배하에게 가서 따져야겠소. 귀족들은 곧바로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법흥왕은 귀족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하 지금 이차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설아버란에 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령 배하께서 그자에게 절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옵니까?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법흥왕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난 이차돈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소. 신하들은 법흥왕의 말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법흥왕이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나를 빙계로 함부로 행동하다니 당장 이차돈을 데리고 오라 그놈의 목을 쳐야겠다. 이었고 이차돈은 병사들에게 끌려 광장으로 왔지요. 이차돈의 사형 소식에 이차돈의 사형 소식에 서라벌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차돈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어요. 귀족들은 그런 이차돈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귀족이면서 어떻게 불교신자일 수가 있는 거지? 차라리 잘되었소. 이렇게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저영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불교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오. 드디어 사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칼을 든 병사가 이차돈의 목을 베려고 다가왔지요. 법흥왕은 화가 난 척 연기를 하며 이차돈에게 외쳤습니다. 너는 나와 귀족들을 속이고 멋대로 절을 지으려 했다. 내 잘못을 알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그러자 이차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불교는 신라 땅에서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이들이 불교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제 죽음을 통해 불교의 위대함을 알려주실 테니까요. 법흥왕은 이차돈의 말에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마침내 병사가 이차돈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목에서 우유빛 같은 하얀 피가 솟구쳐 올랐어요. 이어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이를 지켜본 신라 사람들은 너무 놀랐지만 이런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몸에서 하얀 피가 나오지? 이차돈의 말처럼 부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거야?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웅성거리자 법흥왕이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불교를 신라의 종교로 삼겠다.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에 있던 괴족들은 그 말에 반대하지 못했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사람들은 이차돈의 죽음을 기리는 마음으로 경주의 소금강산 기슬계 절을 지었습니다. 이 절이 바로 백률사 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비어있어야 하는 그릇 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어요. 각 나라의 왕들은 이웃나라를 거쳐 중국을 통일하려 했습니다. 중국의 황제가 되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찌 이렇게들 욕심을 부리는가 그 욕심이 결국 자연의 도를 거슬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노자는 당시 중국에서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자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지요. 노자가 주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학자가 노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공자였답니다. 공자 역시 노자만큼 유명한 학자였어요. 공자는 사람은 어질고 예의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공자를 본 노자는 달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쩐 일이시요. 선생의 학문이 높다 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공자는 예의를 다해 공손히 대답 했습니다. 노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소 본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인은 그 물건을 깊이 감추어둡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텅 빈 것처럼 보이지요. 존경할 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은 어질고 지혜롭지만 겉모습은 어리숙해 보이지요. 공자는 조용히 노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노자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세상의 지혜를 혼자 하는 듯 교만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욕심이 가득하오. 게다가 얼굴 표정은 꿈인 것 같구려 그 모든 것을 당장 버리시오.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까. 노자의 호댕 꾸짖음에 공자는 정신이 아찔했답니다. 공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꽤나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던 공자는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길을 걷던 노자 옆으로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네 개의 수레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지요. 노자는 수레바퀴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수레바퀴가 잘못되기라도 했습니까? 아닐세 그저 수레바퀴의 모양이 흥미로워 보고 있었네. 수레바퀴 모양이 흥미롭다구요? 잘 보게 수레가 움직이는 것은 내 바퀴 덕분이야. 그렇다면 내 바퀴는 어떻게 해서 굴러가는가? 그야 바퀴 구멍에 축을 연결했으니 굴러가지요. 맞아 축을 끼울 수 있게 비어 있어야 바퀴를 굴릴 수 있지. 노자가 이렇게 설명하자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 제자가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자 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그릇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는가? 그야 그릇 모양이나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요. 제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다들 겉모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제자의 대답에 노자는 혀를 찼습니다. 여보게 아무리 모양이 아름다운들 그 그릇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릇은 안이 비어있어야 진정 쓸모가 있다네. 제자는 그제야 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도 그릇도 비어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걸세. 사람들은 비어있는 것은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 하지만 사실은 비어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네. 마음이 비어있어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 만약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신의 욕심과 고집대로만 살게 된다네. 제자는 다시 한 번 노자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다의 왕 궁복이 삼국을 통일한 후 한동안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던 신라는 점점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최고 귀족인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 싸움을 하느라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도적대들이 넘쳐났지요. 가뭄과 홍수가 닥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씩씩하고 총명한 두 소년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궁복과 정연이었어요. 궁복과 정연은 뱃사공의 뱃사공의 아들이었지만 여느 귀족집 아이들 못지않은 몸집에 총명한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궁복과 정연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매일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언제나 대장 역할은 궁복과 정연이 번갈아 가며 맡았지요. 두 소년의 무술실력은 막상 막하였습니다. 두 소년은 진짜 전쟁터에 나선 장군들처럼 보였습니다. 손에는 나무로 만든 가짜 칼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몸짓은 무척 재빠르고 힘찼 답니다. 정연 이번에는 정말 봐주지 않을 거야? 궁복이 자신의 앞에서 나무 칼을 들고 서있는 정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두 사람은 무술 대결 에서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평소에는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함께했던 두 사람은 의형제가 되기로 맹세 했답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큰 꿈을 꾸었어요. 위대한 장군이 되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건장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복과 정연은 작은 바닷가 마을에 머물며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요. 뱃사공의 아들로 태어난 두 사람은 신라에서는 그 어떤 벼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넓은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궁복이 정연에게 말했어요. 정연 저 바다 너머로 가고 싶지 않니? 바다 너머에 당나라를 말하는 거야? 정연의 말에 궁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답답한 신라 땅에서는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잖아. 궁복의 말에 정연은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연도 초라한 신분으로 일생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궁복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나라로 가자. 당나라는 신분이 초라하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인정을 해준다고 들었어. 궁복 형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난 내일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탈 생각이야. 나와 함께 갈 생각이라면 내일 나루타로 나와. 알았지? 정연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많은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를 오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당나라는 먼 나라였어요. 그곳에 가면 가족을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연은 궁복을 따라 당나라에 가고 싶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궁복은 나루터에서 나루터에서 초조하게 정연을 기다렸어요. 궁복은 정연이 오지 않더라도 혼자서 당나라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연이 함께 당나라에 가준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복은 어린 시절부터 의형제로 함께 지내온 정연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배가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정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오지 않을 모양이구나. 궁복은 혼자 쓸쓸히 배에 올라 탔습니다. 그때였어요. 궁복형 잠깐만 기다려요. 저 멀리 나루터를 향해 정연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궁복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정연은 막 떠나려는 배 위로 허겁지겁 올라 탔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지요. 늦어서 미안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느라고 형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당연히 가야지. 나도 형과 함께 당나라로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볼 거야. 잘 왔다. 네가 와줘서 정말 기뻐. 궁복은 정연과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궁복과 정연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궁복은 군대에 들어가서는 이름을 장보고로 고쳤어요. 당시 당나라에는 크고 작은 난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보고와 정연은 이런 난들을 막는 전쟁에서 여러 번 큰 공을 세웠지요. 타고난 지혜와 용맹함 그리고 뛰어난 무예실력을 지닌 두 사람은 고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에서는 보잘것없는 뱃사공의 아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장보고는 많은 재물과 권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장보고의 꿈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장보고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신라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를 우울하게 했어요. 신라 백성들의 생활은 귀족들의 싸움과 자연재해로 여전히 어려웠으니까요. 불쌍한 신라의 백성은 나쁜 해적들의 손에 붙들려 당나라까지 노비로 팔려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장보고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제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 겠다. 장보고는 자신의 계획을 정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연이 장보고를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나도 함께 신라로 가서 형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보고는 그런 정연을 말렸습니다. 아직 내 계획이 신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단다. 너까지 이곳에 벼슬과 생활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 언젠가 내 힘이 필요해지면 그땐 꼭 널 부르도록 하마. 장보고의 말에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나 굳건한 의형제이니까요.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을 만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신라에도 널리 퍼져 있었어요. 장보고가 신라 왕궁으로 들어서자 흥덕왕과 신하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 했습니다. 그대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소. 장보고 장군 그대는 당나라에서 벼슬을 버리고 신라로 돌아왔다고 들었소. 이유가 무엇이오? 흥덕왕의 물음에 장보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하 지금 신라는 당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선이 오고 가는 바다에는 해적들이 날뛰면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지요. 무역선 습격은 물론이오. 바닷가에 올라와 재물을 빼앗고 백성들을 끌고가 노예로 발고 있습니다. 장보고의 목소리가 신라 왕궁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흥덕왕과 신하들은 장보고의 말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일만의 군사를 주시고 청해의 진을 치도록 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해적도 신라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장보고의 말을 들은 흥덕왕은 그가 믿음직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흥덕왕은 흥쾌히 장보고의 요구를 허락했습니다. 조소 그대가 뜻한 바대로 청해의 진을 설치하시오. 장보고는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 대사라는 벼슬을 받아 청해진 으로 돌아왔습니다. 청해진 에서 장보고는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에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육지에는 성을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장보고가 청해에 이렇게 진을 설치하자 못된 해적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의 뛰어난 전술 능력과 무예 실력을 해적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라 어민들과 상인들은 장보고 덕분에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신라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나라와 일본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신라 신라 사람들은 장보고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를 깊이 존경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 왕실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흥덕왕이 뒤를 이을 왕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서로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보고는 가만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되겠구나. 정연을 불러서 이 난리를 바로잡아야겠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정연은 장보고의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들어가 새로이 왕을 세웠습니다. 이 왕이 바로 신모왕 이랍니다. 신모왕은 장보고를 불러 재산으로 삼고 정연은 청해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라왕실과 귀족들은 그런 장보고를 경계하게 되었지요. 얼마 후 신모왕이 죽고 문성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보고는 문성왕에게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자고 했지요. 그러자 신하들이 일제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염장이라는 장수가 문성왕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 오만한 장보고를 해치우겠습니다. 이에 문성왕은 염장을 자객으로 보냈지요. 곧이어 염장은 술자리를 마련하였고 술에 취한 장보고를 칼로 찔렀습니다. 장보고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장보고의 최후는 비참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장보고를 뛰어난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를 부르는 종 신라 신라 경덕왕은 봉덕사의 큰 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성덕왕의 덕을 기르기 위해서였어요. 경덕왕은 봉덕사의 주지스님을 불러 황룡사에 있는 종 못지않게 큰 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덕왕은 종이 완성되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 후 건운 대자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해공 왕 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공 왕이 너무 어려 만월 부인이 나랏일을 돌보았습니다. 하루 하루는 종을 관리하던 신하가 물었습니다. 배하 새로 만들던 종은 어떻게 할까요? 종이 너무 커서 이제는 금과 새가 부족합니다. 어마마마 어쩌지요? 그러자 만월 부인이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시주를 받아 만들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봉덕사의 스님들은 집집마다 시주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다행히 신라의 백성들은 성덕왕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밥그릇과 노쇠, 수저 등을 아낌없이 내놓았답니다. 봉덕사의 봉덕사의 주지 스님이 한 가난한 집에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우린 끼니도 겨우 때우는 형편이라서 시주할 게 없군요. 정 그렇다면 이 아이라도 시주할까요? 원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주지 스님은 젊은 여인의 딱한 형편을 보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어느덧 종이 완성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만월 부인과 해공왕은 종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 위해 봉덕사로 갔지요. 드디어 기술자가 종의 틀에 쇳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종은 금이 가 있었어요. 절에서야 선왕에게 얼굴을 들겠느냐 제대로 만들도록 하라. 실망한 만월 부인과 해공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점쟁이가 나타나 말했어요. 새로운 종을 만들려면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을 어리둥절 했습니다. 때가 묻지 않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샘물 속에 넣어야 훌륭한 종이 되지요. 점쟁이가 떠난 후 봉덕사의 스님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귀한 자식을 시주하겠습니까? 맞아요. 아이를 종에 넣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작년 겨울에 쇠부치를 시주받기 위해 한 가난한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시주할 것이 아이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들은 그 아이를 데려오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조지 스님은 관리들과 함께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인은 주지 스님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스님 저희 집에는 시주할 물건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부인의 시주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시주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인이 말을 잊지 못하자 주지 스님은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시주하라고요? 그때 한 말은 농담이었어요. 스님 부처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뜻입니다. 주지 스님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딸을 종으로 만들겠다고요? 젊은 여인은 아이를 붙들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지 스님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주지 스님은 아이를 안고 그 길로 봉덕사로 향했습니다. 종을 만드는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해공왕과 만월 부인도 종의 완성을 보기 위해 봉덕사로 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소녀가 쇳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쇠가마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세상에 저 애를 쇠가마에 넣어 종을 만든다고? 사람들은 어린 소녀를 보며 쑥떡 거렸습니다. 배하 이 모두가 부처님의 뜻입니다. 만월 부인만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안된다 내 딸을 돌려다오 여인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병사들에게 붙잡혔어요. 소녀도 젊은 여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겁이 난 소녀는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잠시 후 소녀는 쇠가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젊은 여인은 목 놓아 울다가 그만 기절했지요. 훗날 이 종에 하늘을 나는 빛천상의 모습이 조각되었는데 소녀의 모습이 빛천상의 모습과 비슷했답니다. 아니다. 샘물을 부은 돌에서 종을 빼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종은 굉장히 커서 보는 사람들마다 놀랄 정도였지요. 저렇게 큰 종은 처음 봅니다. 저 아름다운 곡선은 어떻고요? 사람들은 종의 아름다움에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녹여 만들었다고 하니 기분이 안 좋아요. 쉿 조용히요. 사람들은 종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스님이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소리에 이어 곧바로 두 번째 종소리가 났어요. 종소리는 어찌나 맑은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소리는 사방으로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종소리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때마다 마치 에밀레 하고 말하는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소리를 듣던 젊은 여인은 아이가 자신을 찾는 소리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보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봉덕사의 세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불렀어요. 신라 사람들은 에밀레 종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종을 위해 죽은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에밀레 종은 성덕대왕 신종이 본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밀레 종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녹재동을 지킨 금사슴 옛날 옛날에 녹재동이라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한 기온이 올라와서 동물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답니다.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요. 녹재동의 수장은 몸집이 크고 늠름한 금사슴 이었습니다. 금빛 털과 큰 뿔을 가진 몸집이 크고 늠름한 사슴 이었어요. 금사슴은 매우 현명하고 인자한 수장이었고 아주 용감했답니다. 그런 그에게는 상냥하고 아름다운 아내인 꽃사슴과 귀하운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슴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사들과 항상 든든하게 금사슴 옆을 지키는 도루미 까지 있었지요. 모든 짐승들은 금사슴의 덕망을 칭찬했고 금사슴 가족은 화목했으며 왕국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금사슴이 다른 사슴나라 수장과 회담을 가지기 위해 잠시 녹재동을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녹재동을 힘으로 차지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런 신하들은 회의를 열어 당장 구렁이를 내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모였지요. 어느 신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렁이를 쫓아내야 합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우리 녹재동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사슴이 돌아올 때까지 버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신하들의 의견은 두 가지의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계속 회의를 해도 좀처럼 결정이 나지 않자 각 파의 소장들은 두루미에게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루미가 말했어요. 금사슴의 아내인 꽃사슴 님께서 구렁이에게 가셔서 잘 달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꽃사슴은 설득을 잘하시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두루미와 신하들은 꽃사슴에게 청하였습니다. 두루미와 신하들의 청을 들은 꽃사슴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용기내어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우리의 녹제동을 위해 한번 해보겠어요. 모두를 위해 나서기로 마음먹은 꽃사슴은 두루미와 함께 구렁이의 굴로 갔습니다. 꽃사슴이 구렁이에게 말했어요. 구렁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꽃사슴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금사슴과 함께 녹제동을 지켜왔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곳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있던 구렁이가 아름다운 꽃사슴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구렁이는 꽃사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구렁이가 못 이긴 척 말했습니다. 그럼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소? 하지만 꽃사슴은 그 요구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금사슴의 아내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척만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꽃사슴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와 구렁이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칭칭 감은 구렁이는 힘을 풀지 않았지요. 더 많은 화살을 쏘고 그 틈에 꽃사슴은 다행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구렁이가 꽃사슴을 향해 독을 쏘아 대기 시작했습니다. 꽃사슴은 끝내 독을 막고 쓰러져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구렁이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고 걸핏하면 죄 없는 다른 동물들을 마구 해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동물들이 도망가거나 희생 당했고 녹재동은 결국 사슴 왕자와 두루미만 남게 되었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받던 어린 사슴 왕자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울었고 아버지 금사슴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두루미는 충성을 다해 금사슴과 아기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썼지요. 마침내 회담을 마친 금사슴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녹재동을 본 금사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녹재동 왕국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짐승들의 시체와 짓밟힌 식물들이 질비했습니다. 금사슴이 자신이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두루미가 달려와 말했지요. 금사슴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온 일부터 꽃사슴이 죽게 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왕자와 두루미의 이야기를 들은 금사슴은 서둘러 아내의 시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지 오래였지요. 아내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금사슴은 아들과 함께 아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울버 지졌고 나라를 망치고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한 구렁이를 생각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반드시 억울하게 죽은 아내와 신하들의 원을 갚아주겠다. 분노에 이를 갈면서 구렁이와 결판을 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금사슴은 그 이후로 군사를 양성하여 녹재동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금사슴은 산 꼭대기 바위로 올라가 발굽을 딱딱 쳤습니다. 그러자 왕국 내 장군들과 군사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금사슴은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꽃사슴과 왕국을 짓밟은 구렁이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외친 후 군사들과 금사슴은 구렁이가 있는 곳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금사슴이 구렁이를 부르며 외치자 구렁이가 밖에 나왔고 금사슴은 군사들과 함께 용맹하게 구렁이를 무찔렀답니다. 금사슴이 구렁이를 무찔렀다는 소문이 퍼지자 구렁이가 두려워 녹재동을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금사슴은 다른 어떤 곳도 가지 않고 지금까지도 녹재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비를 내리는 소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 어머니와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읍내 장터로 나가서 가지 묘목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정성들여 키웠더니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하늘에 닿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로 자랐습니다. 소년은 가지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자 가지를 타고 올라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며 열심히 가지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드디어 소년이 하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가지를 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이 가지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늘에서는 식물이 자라기 힘들었는데 우연히 내가 기른 가지가 하늘까지 올라와 매일 가지가 열려 덕분에 잘 먹을 수 있었단다. 우리 집으로 가자 꼬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내가 대접을 좀 하고 싶단다. 그렇게 얼떨결에 소녀는 노인을 따라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 앞에 도착하니 두 명의 소녀가 노인을 마중 나와 있었어요. 소녀는 며칠 동안 노인의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된 어느 날 꿈에서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아버지의 꿈을 꾸고 다음날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잠에서 깬 소녀는 노인과 소녀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된 소녀는 밖으로 나가 노인과 소녀들을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마녀의 형상을 한 노인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에서 마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소녀는 노인과 소녀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란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들은 나쁜 마녀가 아니란다. 하늘에서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실수를 한 것이 있어서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었단다. 하지만 백일 동안 식물을 먹게 되어 열흘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단다. 다 네 덕분이다. 모든 진실을 들은 소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열흘이 지나면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되시는 건가요? 그래 너도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니? 소녀는 고민이 되었지만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열흘 뒤에 노인과 소녀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날아갈 무렵 노인이 북을 두드리자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소녀들이 거울을 비추고 바가지에 물을 끼얹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소녀는 이 광경을 본 뒤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거라. 소녀들은 거울과 바가지를 소년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소년은 소녀들이 한 것처럼 바가지에 물을 끼얹으며 비를 내리게 했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한 소년은 어느새 혼자 계시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과 소녀들은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자신들을 다시 날씨의 신으로 만들어준 소년에게 감사해하며 소년을 보내주었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노인과 소녀들과 헤어진 소년은 마을에 가뭄이 들 때면 하늘로 올라가 날씨의 신들에게 부탁해 비를 내려주곤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쌀비와 똥비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고약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남에게 손톱만큼도 베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못사는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텅빈 쌀똑을 빡빡 긁어 쌀 한 톨이라도 보태줘야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일해도 늘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루는 동생이 형에게 밥 한 그릇을 얻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밥그릇을 열어본 동생은 깜짝 놀랐어요. 에구 이게 뭐야 밥은 없고 똥만 들어있잖아.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똥을 버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만 강아지가 쪼르르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동생이 버린 똥을 날름 주워갔습니다. 강아지는 그날부터 동생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생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본 형은 몰래 동생의 강아지를 죽였습니다. 동생은 강아지를 안고 슬피 울다가 마당에 고이 묻었지요. 그 뒤 강아지 무덤에서 대나무가 쑥쑥 자랐습니다. 대나무는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갔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 오듯 쌀이 떨어졌어요. 동생은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형은 배가 아팠지요. 아이고 배야 저놈이 나보다 큰 부자가 되다니 참다 못한 형은 죽은 강아지를 땅에서 파내어 자기 집 마당에 묻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아지 무덤에서 대나무가 쑥쑥 자랐어요. 대나무는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이제 곧살이 비 오듯 떨어지겠지. 아닌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뭔가가 비 오듯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형네 마당에 떨어진 건 쌀이 아니라 구린내 나는 똥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설시녀와 가실 신라 진평황 때 율리라는 마을에 설시 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시 노인은 무척 가난하고 재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딱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착하고 아름다운 딸이었지요. 설시 노인의 딸은 예쁘기도 하였지만 어느 귀족 집안 아가씨 못지않게 총명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요. 설시 노인이 딸 하나는 정말 잘 두었어. 맞아 설시녀는 예쁘고 종명하기까지 해. 마을 총각들은 모두 설시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설시녀처럼 인기 많은 사람은 나를 상대해 주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참 다정하지만 남자들에게 쉽게 틈을 보이지 않지. 마을 총각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설시녀에 대한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설시녀를 마음 깊이 좋아하는 가실이라는 사내가 있었어요. 가실은 가난했지만 잘생긴 얼굴에 착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보잘것 없는 사내인걸. 가실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설시녀에 대한 가실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만 갔지요. 어느 날 설시노인의 집에 관리가 찾아왔어요. 설시노인은 이달 말까지 군대로 와서 전국에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의 의무를 져야 하오. 이 소식에 설시녀는 무척 슬펐습니다. 아버지처럼 늙으신 노인이 어떻게 군대에 가겠어요? 예야 내 걱정은 말아. 난 이미 살만큼 살았단다. 설시녀는 군대에서 고생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제가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갈게요. 딸의 말에 설시노인이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된다. 군대는 여자가 갈 곳이 못 돼. 설시녀의 예쁜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했습니다. 설시노인이 군대에 간다는 소식은 곧 온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모두들 설시녀의 처지를 안타까워 했지요. 설시녀 혼자 가엾어서 어째 그러게 말이야 오늘 아침 빨래터에서 설시녀의 얼굴을 봤는데 그 예쁜 얼굴에 근심이 가득 하더라고 가 가실도 설시노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무척 늙으셨는데 군대에 가면 틀림없이 돌아가실 거야. 그래 차라리 내가 대신 군대에 가자. 가실은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가실은 그 길로 설시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저 가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가실을 보고 설시노인과 설시녀는 의아해했지요.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설시노인 앞에 앉은 가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내 마음을 다잡은 가실이 말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께서 이번에 군대에 가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늙으신 몸으로 어떻게 군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르신 대신 군대에 가겠습니다. 설시노인과 설시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정말 우리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시겠다고요? 가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사내가 한입으로 두 말을 두 말을 하겠습니까? 젊은 제가 군대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설시녀는 가시리 너무도 고마워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말 한 번 제대로 나눈 적 없었지만 설시녀는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겠다는 가시리 그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시 노인도 감동하여 가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네. 자네에게 뭔가 보다보려고 싶네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질 못하다네. 대신 군대에 다녀오면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네. 예, 어르신 정말입니까? 가실은 설시노인의 말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따님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가실의 말에 설시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설시녀도 가실 청년이 싫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실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설시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실의 가실의 옆에는 튼튼한 말 한 마리가 함께 서 있었지요. 저는 이제 전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떠나면 이 말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어르신께서 맡아주십시오. 설시노인은 가실이 가져온 말을 기쁘게 맡았습니다. 설시녀는 울먹거리며 가실에게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설시노인은 가실에게 다시금 약속했습니다. 자네는 군대에서 3년 후에나 돌아오게 되겠지. 그때 돌아오면 내 딸과 바로 혼인을 시켜주겠네. 가실은 벌써부터 설시녀와 혼인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설시녀는 품 안에 있던 작고 닳은 손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거울을 도조각으로 만들었지요. 그 중 한 조각을 가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게 유품으로 남긴 것입니다. 제겐 무척 소중한 것이지만 당신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훗날 당신이 돌아오면 이 거울을 맞출 수 있겠지요. 가실은 설시녀의 거울 조각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 소중하게 넣었지요. 고맙소. 잘 간직하겠소. 가실은 한참 동안 설시녀를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시녀의 얼굴은 또다시 근심으로 가득 했습니다. 아버지 왜 가실님이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군대에서 크게 다친 것은 아닐까요? 딸의 말에 설시노이는 그녀를 달랬습니다. 얘야 걱정 마라 가실은 곧 돌아올 거다. 하지만 설시녀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설시녀는 마을 어귀로 나가 가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가실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또다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설시녀도 기다림에 차츰 지쳐갔습니다. 지켜보는 설시노인의 마음도 아팠어요. 설시노인은 더는 딸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얘야 내가 가실을 기다린지 벌써 6년이 흘렀구나. 아무래도 가실은 군대에서 죽은 것 같아. 평생 이렇게 기다릴 순 없지 않겠니. 마침 너와 혼인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하거라. 설시녀는 설시노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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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위해 군대에 갔어요. 지금도 아마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나요? 저는 끝까지 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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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꾸짖듯 말했어요. 돌아올 사람이라면 예전에 벌써 돌아왔을 거다. 다 널 위해 하는 말이니 이 아비의 말을 따르거라. 이윽고 설시노인은 설시녀의 혼산날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설시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지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슬픔에 설시녀는 마국간으로 가서 가실이 죽어간 말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말아 난 내일이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단다. 가실 님은 지금도 군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가실의 가실의 말도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마국간 입구에서 누군가 설시녀를 불렀습니다. 설시녀 나요 내가 돌아왔소. 설시녀가 쳐다보니 초라한 옷차림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설시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설시녀 내 모습이 너무 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구려. 자 당신이 내게 주었던 거울 조각이 여기 있소. 남자는 품 안에서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설시녀가 가실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정말 가실님이시군요. 설시녀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시노인도 가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약속했던 대로 두 사람을 혼인시켜 주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무기를 혼내준 새님 신라의 해통법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해통이 집 밖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 수달이잖아? 고녀석 통통한 게 맛있게 생겼네. 해통은 수달을 잡아서 불에 구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달의 뼈를 언덕 위에 버렸답니다. 다음날 해통이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통이 언덕 위에 버렸던 수달의 뼈들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여기에 버렸는데? 언덕 위를 둘러보던 해통의 눈에 수달의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저건 수달의 핏자국 같은데? 해통은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핏자국은 작은 굴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굴 안에는 어제 죽인 수달의 뼈가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해통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인데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일까? 그 일로 인해 해통은 큰 깨달음을 얻고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나라로 가자. 그곳에서 무외삼장 법사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거야. 무외삼장 법사는 인도에서 온 유명한 법사님이셨습니다. 멀고 험한 당나라에 도착한 해통은 무외삼장 법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무외삼장 법사의 태도는 무척 차가웠습니다. 변방의 사람이 어떻게 불법을 배우겠다는 것인가. 난 널 제자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해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절 안을 청소하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도왔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외삼장 법사가 방 안에서 나올 때 였습니다. 법사님 세수하실 물을 가져왔습니다. 성가시구나 당장 이 절에서 떠나지 못할까 해통은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먼 변방 나라의 사람은 불도를 닦으면 안 된단 말인가 해통은 너무도 애가타 화로를 머리에 입고 뜰에 섰습니다. 절 안에 다른 스님들은 깜짝 놀랐지요. 해통 이게 무슨 짓인가 다른 스님들이 말려도 해통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우르륵 황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해통의 정소리가 터지는 소리였지요. 깜짝 놀란 무해삼장 법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통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정소리가 터진 곳을 만져주었지요. 법사가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주문을 외우자 신기하게도 상처가 곧 아물었습니다. 그러나 상처 부위에는 왕 자 글자의 흉터가 남았답니다. 무해삼장 법사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허 이렇게 뭐뭐할 수가 있다니 좋다 널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해통은 뜰듯이 좋아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법사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기대하겠다. 해통은 무해삼장 법사 아래에서 열심히 불도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지요. 그 즈음 당나라 황실에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황제 고종의 딸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훌륭한 의원들을 불러보고 수많은 약재도 써보았지만 공주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할 수 없이 무해삼장 법사를 불렀어요. 어느 누구도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소. 법사 제발 공주의 병을 고쳐주시오. 황제 폐하 저의 제자 해통이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어서 그를 불러 공주의 병을 고치도록 하시오. 당나라 궁 안으로 들어간 해통 법사는 단번에 공주가 무슨 병에 걸린지 눈치챘습니다. 못된 이무기가 공주님을 병들게 하고 있어. 해통 법사는 큰 자루 안에서 흰 콩 한 마를 꺼내 은 그릇에 담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흰 콩이 흰 갑옷을 입은 병사들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모두들 공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이무기를 공격해라. 해통 법사의 명령에 병사들이 공주 주위를 둘러 쌌습니다. 그러자 이무기가 흉악한 모습을 드러냈지요. 흰 갑옷의 병사들은 일제히 이무기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무기가 불을 뿜자 상처를 입고 모두들 쓰러졌어요. 음 역시 흰 콩 병사들로는 역부족이로군. 해통 해통 법사는 큰 자루 안에서 검은 콩 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검은 콩을 금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웠지요. 검은 콩이 일제히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로 변하였습니다. 그 사이 몸을 회복한 흰 갑옷 병사들이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함께 이무기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무기가 흉측한 비명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이무기가 사라지자 공주의 병은 시샌듯이 나았습니다. 고종 황제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고맙소, 해통법사.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소. 그 못된 이무기를 살려보낸 이유가 무엇이오? 아무리 못된 이무기라도 귀한 생명이지요. 함부로 생명을 아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종 황제는 해통법사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당나라에 사신으로 와있던 전공 전공이라는 신라 사람이 해통법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해통법사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법사님 큰일 났습니다. 법사님께서 쫓아내셨던 이무기가 지금은 용이 되어 신라로 들어와 사람들을 마구 해치고 있답니다. 뭐요? 어서 나와 함께 신라로 돌아갑시다. 전공의 말에 해통법사는 무척 놀랐습니다. 해통법사는 서둘러 신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해통법사가 전공과 함께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용이 신라 어디에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소? 무닝림이라는 숲입니다. 해통법사가 무닝림이라는 숲에 도착하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용 때문에 괴로워 하고 있었습니다. 법사님 나쁜 용을 어서 쫓아내 주세요. 그 용 때문에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통법사는 이번에도 자루에서 흰콩과 검은콩을 꺼냈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위에 콩을 올려놓고 주문을 외우자 다시 병사들로 변했습니다. 용을 찾아서 혼내주거라. 병사들은 빠른 속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숲 깊숙이 들어가 용을 찾아내 공격했지요. 혜통법사 내 이놈 이번에도 날 방해하는구나. 용이 혜통법사를 보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 거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혜통법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도망쳤지요. 혜통법사는 이번에도 용을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용은 정공이 혜통법사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공이란 놈만 없었다면 나도 신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정공이란 놈이 혜통법사를 데려오는 바람에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다. 이 녀석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용이 정공의 집 주변을 빙빙 돌며 생각했습니다. 옳지 적어면 되겠구나. 용은 정공의 집에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용이 몸을 숨긴 버드나무는 누구나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나무로 변했지요. 많은 이들이 그 버드나무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정공은 이 나무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이 나무는 신라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라의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소왕은 아버지 신문왕을 장사지내는 길을 내라고 했지요. 그런데 정공의 집 앞 버드나무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버드나무를 바라보던 관리가 말했어요. 나무가 못 저가 깝긴 하지만 버드나무를 베어라. 안됩니다. 모두들 내 버드나무에서 물러나세요. 병사들이 놀라서 보니 정공이 버드나무 쪽으로 달려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정공 폐하의 명령입니다. 나무에서 물러서시오. 내 머리를 벨지언정 이 나무는 절대로 못 빕니다. 어허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관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리는 이 사실을 효소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효소왕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차라리 자기의 목을 베라고 흥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병사들은 다시 버드나무가 있는 정공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정공은 여전히 버드나무 앞에 버티고 서서 움직일 줄 몰랐지요. 관리는 다시 한번 정공을 다 일렀습니다. 정공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오. 그깟 나무가 뭐라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단 말이오. 난 절대로 내 버드나무를 베게 하지 않을 것이오. 어서 내 목을 베시오. 그렇게 정공은 어이없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공이 죽는 순간 버드나무에서 용이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궁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해통법사도 없애야 합니다. 맞습니다. 해통법사는 정공과 무척 친한 사람입니다. 정공이 죽었다는 사실에 가만히 있을 해통법사를 잡아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효소왕이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통법사를 그대로 두면 후에 신라왕실에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른다. 어서 해통법사를 잡아오너라. 병사들은 해통법사가 머물고 있는 왕망사로 달려갔습니다. 병사들이 왕망사로 들이닥치자 해통법사는 이를 알고 사기병과 붉은 먹을 찍은 붓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모두들 용액에 이용당한 것도 모르고 있더니 병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간 해통법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해통법사 어서 지붕에서 내려오시오. 해통법사는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잘 보아라. 해통법사가 사기병의 목에다 붉은 줄을 확 그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다시 외쳤지요. 너의 목을 보아라. 병사들은 일제히 자신의 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의 목에는 모두 똑같이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내가 이 병의 목을 자르면 너희의 목도 동시에 잘릴 것이다. 그러자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해통법사는 전공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효소왕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효소왕의 딸이 중암병에 걸려 해통법사가 병을 말끔히 고쳐주었지요. 효소왕은 몹시 고마워 했습니다. 폐하 전공은 못된 용 때문에 그리 행동했던 것입니다. 설명을 들은 효소왕은 전공을 죽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전공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잠시 후 해통법사는 기장산에 가서 용을 찾았습니다. 나는 더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러자 용이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해통법사는 용에게 불살개를 내려주었습니다. 불살개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계율이지요. 그 후로 용은 다시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남자가 죽은 이유 옛날 옛날 옛날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베리아의 화물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하루는 냉동차 짐칸에 들어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냉동차 문이 닫히더니 철커덕 잠기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그가 안에 있는 줄을 모르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만 것입니다. 냉동차에 갇힌 남자는 눈앞이 깜깜했어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화물차의 소음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동차에 갇혔으니 나는 곧 얼어 죽을 거야. 남자는 절망하며 냉동차 바닥에 조져 앉았습니다. 그라고는 나무로 이렇게 끼적거렸어요. 온몸이 얼어가고 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곧 손발이 얼어 까딱할 수조차 없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화물차는 다음 목적지에 멈추어 섰어요. 몇몇 사람이 물건을 내리려고 냉동차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냉동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나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사람이 얼어 죽었어. 시체를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차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의 냉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체 어떻게 죽은 거야? 믿을 수 없어. 얼어 죽을 만큼 온도가 낮지도 않은데. 냉동실 크기가 이만하면 공기도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얼어 죽다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답니다. 고장난 냉동차에 갇힌 남자가 얼어 죽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일 겁니다. 남자가 위기에 침착하게 대처했다면 얼어 죽는 일 따위는 없었겠지요.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밝음과 어둠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답니다. 이 남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의 동화 욕심많은 아들과 엽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탓에 집이 아주 가난했는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가마솥에 거미가 거미줄을 칠 정도였답니다. 그만큼 가마솥을 사용할 일이 없었다는 뜻이었겠지요. 집이 가난하면 머슴살 살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어머니와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기운이 없었고 아들은 아주아주 게으른 게으름뱅이였거든요. 하루는 어머니가 참다 못해 아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데 어찌 그리 누워있단 말이냐 일하기 싫으면 어디 가서 빌어먹기라도 해야지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굶어 죽고 말겠구나. 그제서야 아들은 꿈지럭 꿈지럭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햇볕이 따뜻해 졸음이 밀려왔어요. 아 졸려라 우선 낮잠이나 한숨 자야겠다. 아들은 그만 길가에 누워 늘어지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산신령이 술탁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산신령이다. 내 어미와 네가 너무 가엾어 찾아왔느니라. 이 수탁을 가져다가 엽전 한입 따오 엽전 두입 따오 하고 말하면 엽전이 한입 두입 나올 것이니 이것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잘 먹고 살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있는 사이에 산신령님은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잠에서 깨어보니 눈앞에 정말로 수탁이 있었어요. 아들은 꿈에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얼른 확인해보고 싶어 수탁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께 이야기한 아들은 산신령 말대로 수탁을 보고 외쳤습니다. 엽전 한입 따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수탁이 엽전 한입을 토해냈습니다. 엽전 두입 따오 이번에도 수탁은 엽전 두입을 뚝딱 토해냈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러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새 큰 욕심이 생겨났어요. 얘야 우리 한입 두입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스무 잎을 달라고 하면 어떠겠니? 맞아요 어머니 아들과 어머니는 함께 외쳤습니다. 엽전 스무 잎 다오 아니다 아니다 엽전 백 잎을 달라고 하자꾸나 엽전 백 잎만 다오 어머니와 아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수탁을 보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수탁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엽전을 토하하다가 그만 목이 막혀 죽고 말았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욕심을 부리다가 엽전 몇 잎 한 받고 수탁을 잃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예전처럼 가난해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은을 갚은 두루미 옛날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씨가 아주 착한 젊은이였어요. 하루는 젊은이가 어머니에게 드릴 이불을 사려고 마을로 길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젊은이는 어디선가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저만치 나무 밑에 덫에 걸린 두루미가 보였어요. 저런 두루미가 덫에 걸렸구나. 두루미가 너무나 안쓰러웠던 젊은이는 두루미를 덫에서 빼어 풀어주었습니다. 다친 곳을 치료해주고 놓아주자 두루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젊은이는 이불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무렵 젊은이의 집에 웬 한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뇌시오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아가씨는 얼굴이 비단처럼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젊은이는 아가씨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아가씨도 늠름해 보이는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묵게 된 아가씨는 집안일을 도와주며 며칠 더 묵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 젊은이와 아가씨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지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으로 감싸며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젊은이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곧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새 신부는 자기가 비단을 짤 테니 그것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자고 했어요. 그래서 비단을 짜러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방 안을 엿보면 안 됩니다. 신랑은 이유가 궁금했지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밤 신부는 비단을 완성했습니다. 비단은 날아갈 듯 가볍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서방님 이것을 장에 내다가 파십시오.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신랑은 장에 나가서 비싼 값을 받고 비단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젊은이의 집은 당분간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신부는 다시 한번 비단을 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신부는 신랑에게 방 안을 엿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던 날 밤 이었어요. 금방 쓰러질 듯 야윈 신부가 전보다 더 아름다운 비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신부가 걱정이 됐던 신랑은 얼른 비단을 비싼 값에 팔고 신부에게 먹일 좋은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비단을 짤 수 있냐며 궁금해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신랑을 찾아와 그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한 번만 더 비단을 짜달라고 부탁했어요. 신부가 비단을 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신부는 몹시 야위어 힘이 들었지만 마지못해 승낙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방으로 들어가며 신부는 방을 절대로 엿봐선 안 된다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신부가 배를 짜기 시작하자 신랑은 문에 살짝 구멍을 뚫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구멍으로 살짝 보는 것은 괜찮겠지. 그렇게 방 안을 엿보던 신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는 보이지 않고 두루미가 자신의 깃털을 뽑아 비단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두루미가 눈물을 흘리며 방에서 나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두루미랍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여인으로 변해 당신 곁에 남으려 했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신 당부했건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나요? 두루미는 그 말을 남기고 헐헐 하늘로 날아 올랐습니다. 신랑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비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별이 된 병아리들 옛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살림은 매우 가난했지만 남을 도우며 행복하게 사는 착한 부부였어요. 하루는 집에서 기르는 암탉이 병아리를 여섯 마리나 낳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병아리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마당에서 놀 때면 매가 낯가채가지나 않을까 마음 졸이며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만남먹이를 잡아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병아리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며 나날이 커 갔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큰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해서 제사에 바칠 재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다 못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암탉을 재물로 바칩시다. 우리는 병아리를 키우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밖에 있던 암탉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암탉은 자신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을 흘렸지요. 귀여운 병아리들을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암탉은 병아리들을 데리고 도망칠 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거든요. 암탉은 깊은 한숨을 쉬고 병아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는 내일이면 멀리 떠난단다. 엄마가 없어도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암탉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아리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암탉도 참았던 눈물이 줄줄 쏟아졌지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 화덕에 큰 솥을 걸고 불을 피웠습니다. 물이 펄펄 끓자 할머니는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아왔어요. 그러자 병아리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슬픔을 참고 암탉을 물이 끓는 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말릴 사이도 없이 병아리들이 차례차례 뛰어올라 끓는 물에 빠졌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답니다. 그 순간 끓는 물에서 무지개빛이 하늘로 이어지더니 암탉과 병아리 여섯 마리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암탉과 병아리 여섯 마리는 별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밤하늘을 쳐다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일곱 개의 별을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다로 사라진 맷돌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스라는 착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한스는 먹을 것이 떨어져 부자인 형을 찾아갔어요. 형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욕심쟁이 형은 돼지고기 한 덩이를 던져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에이 보기도 싫다. 지옥에 나가라. 착한 한스는 고기 덩이를 들고 형의 말을 따르려고 지옥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산길을 가는데 한 노인이 땅굴 앞에서 쉬고 있었어요. 한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묻자 노인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땅굴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지옥의 악마가 돼지고기를 달라고 하면 지옥의 문 뒤에 있는 맷돌과 바꾸자고 해라. 그 맷돌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신기한 보물이란다. 그러면서 노인은 맷돌을 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어두컴컴한 땅굴로 들어갔답니다. 얼마쯤 걸어가자 불고덩이 한가운데서 악마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악마들은 한참을 보고 달려와 돼지고기를 달라고 윽박 찔렀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다. 돼지고기를 내놔. 한참은 겁이 나서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 그냥 줄 수는 없어요. 지옥 문 뒤에 있는 맷돌과 바꾸면 모를까요. 악마들은 곰 맷돌을 가져와 돼지고기 와 바꿨답니다. 한참은 맷돌을 들고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맷돌이 바라는 것을 만들어주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맷돌아 맛있는 빵을 만들어라. 그러자 맷돌이 빙글빙글 돌더니 빵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스의 아내와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조금 뒤 한스가 맷돌아 빙글빙글 뚝 하고 말하자 맷돌이 멈추었습니다. 한스는 신기한 맷돌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답니다. 한스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욕심쟁이 형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지요. 당장 한스네 집으로 달려가 맷돌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맷돌에게 말했어요. 맷돌아 맛난 수프를 많이 많이 만들어라. 맷돌은 곧장 향기로운 수프를 줄줄이 뿜어냈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맷돌을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맷돌아 이제 그만 욕심쟁이 형이 소리를 질렀지만 맷돌은 수프를 계속 뿜어내 집안이 수프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욕심쟁이 형은 한스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겨우 맷돌을 멈출 수 있었답니다. 수프를 흠뻑 뒤집어 쓴 욕심쟁이 형은 한스에게 당장 맷돌을 가져가라고 소리쳤어요. 신기한 맷돌 이야기는 해적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해적 두목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한스를 찾아왔습니다. 당장 맷돌을 내놓아라. 그건 원래 우리 건데 잃어버린 것이다. 겁에 질린 한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맷돌을 내주었어요. 이제 힘들게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아도 되는 해적들은 신이 나서 곧바로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적 두목은 먼저 무엇을 만들어달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소금을 떠올렸어요. 소금은 귀에서 값이 아주 비쌌거든요. 맷돌아 귀한 소금을 많이 많이 만들어라. 맷돌이 빙글빙글 돌며 소금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적들은 넋을 놓고 구경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소금은 점점 높이 쌓여갔답니다. 당황한 해적들은 맷돌을 멈추려 했지만 이전의 형처럼 맷돌을 멈추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마침내 소금이 산처럼 쌓여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지요. 당연히 배 속에 있던 맷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맷돌은 지금도 바다 속에서 소금을 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라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정약용 이야기 정약용은 어린 시절 매우 장난꾸러기 였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의 발길질에 엉덩이만한 호박들이 퍽퍽 뭉개졌어요. 호박밭은 금세 누런 호박들로 뒤범벅이 되었지요. 아이고 도련님 이거 없으면 우린 굶어 죽어요. 농부가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왔습니다. 약용은 호박을 뭉개느라 농부가 오는 줄도 몰랐답니다. 나으리 제발 도련님 좀 말려주세요. 농부는 얼른 약용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의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버지는 화가 크게 나셨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장난꾸러기 약용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약용아 너 너 이리 좀 들어오너라. 약용은 움찔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아리 걷어라. 아버지는 긴 회초리를 준비해두고 계셨어요. 가난한 농부가 애써 지은 농사를 다 망쳐놓고 어찌 네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약용은 종아리에 빨간줄이 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약용의 눈에서 닭똥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철부지 약용이 이제 철이 드나 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약용의 장난은 눈에 뜨게 줄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어느 날 약용이 외가에서 책을 한 보따리 빌려 낙위 등에 씻고 올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선비가 약용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어요. 며칠 후 약용과 선비는 길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도 책을 잔뜩 씻고 가는 약용에게 선비가 물었습니다. 책은 읽어야지 낙위 등에 씻고 다니기만 해서야 쓰겠느냐? 그러자 약용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읽었는 걸요? 약용은 책 속에 있는 글을 줄줄 외웠습니다.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약용은 열다섯 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가족이 임금님이 계신 한양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하시게 되었거든요. 한양에 가면 글을 많이 읽은 어르신들과 매형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매형은 정약용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양에 대해 써있는 책들도 이것저것 보여주었고요. 서양을 소개한 책에는 실제 생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천주교에 대해서도 써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정약용의 학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학문을 통해 백성들을 돕는 길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정약용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로 했답니다. 얼마 후 정약용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요. 나란히를 맡게 된 정약용은 전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익혔답니다. 임금님은 정약용을 자주 불러 새로운 학문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정약용은 알기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렸어요. 옳지 옳아 정약용은 임금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임금님은 정약용을 끔찍이 아꼈어요. 정약용의 글을 읽을 때면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셨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만날 때면 항상 정약용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도 정약용을 본받아 학문에 힘쓰도록 하시오. 그럴수록 정약용은 더욱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런 정약용이 얄미웠어요. 정약용은 조상도 모르는 나쁜 학문에 빠져있는 데다 서양 귀신을 믿는다며 헐뜯었습니다. 임금님 정약용을 멀리 내쫓아야 합니다. 서양 귀신을 믿는 정약용에게 벌을 주어야 합니다. 신하들은 날마다 임금님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궁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요. 신하들은 서양 귀신을 믿는 천주교가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은 정약용을 궁궐과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천주교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임금님은 정약용을 얼른 다시 한양으로 부르셨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무리는 모두 물리쳤지만 나라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약용이 서른살쯤 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슬퍼할 수는 없었어요. 임금님이 정약용을 급히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수원에 성을 쌓으려고 하니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오. 임금님은 정약용이라면 성을 잘 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을 쌓는 일은 힘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정약용은 여러 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거중기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거중기는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리는 기계랍니다. 거중기 덕분에 성을 쌓는 일은 훨씬 쉬워졌고 어느새 튼튼한 수원성이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정약용을 더욱 믿게 된 임금님은 다시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있는지 알아보시오. 암행어사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지 않게 백성들을 살펴보는 사람이지요. 정약용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아호성을 들었습니다. 마을의 관리들이 일만 부려먹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려 욕심 많은 관리들을 벌주게 했습니다. 임금님은 정약용 때문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답니다. 정약용은 작은 바닷가 마을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바닷가의 땅들은 거칠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배가 고픈 사람들은 툭하면 싸움질을 했지요.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는 없을까. 어느 겨울날 정약용은 바위 틈에서 물이 얼지 않고 흐르는 것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옳지. 저 물을 얼려 여름에 쓰면 좋겠는걸. 정약용은 웅덩이에 기름종이를 깔고 물을 받아 얼렸습니다. 그리고 녹지 않도록 땅 위에 짚을 두껍게 덮었어요. 다음에 여름은 유난히 더워 마을마다 난리였습니다. 정약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웃마을에 얼음을 나누어 주었고요. 정약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아름다운 마음을 일깨워 준 거랍니다. 정약용을 아끼던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어린아들이 뒤를 이어 새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신아들은 편을 갈라 전보다 더 심하게 싸웠어요. 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드렸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심한 매를 막고 피를 흘리며 죽어 갔습니다. 정약용도 형들과 함께 끌려와 감옥에 갇혔지요. 못된 신아들은 이번 기회에 정약용을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겨우 목숨만은 건지고 멀리 쫓겨났어요. 셋째 형은 감옥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고요. 정약용은 작고 누추한 집에서 18년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고향이 너무 그리울 때면 뒷동산에 올라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약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인은 하루종일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글만 써내려가는 정약용에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나흘이 밖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라도 쐬시지요. 그럴 때마다 정약용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나감세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네. 정약용의 분노림에는 갈수록 힘이 주어졌습니다. 정약용이 쓴 책들은 500권도 넘는답니다. 그중에 목민심사라는 책은 아주 유명하지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마을 수령이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가 적혀 있습니다. 경세 유표라는 책은 나라의 여러 제도에 대해 쓴 책이고요. 정약용의 책들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정약용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지요. 정약용은 멀리 쫓겨나 있어도 항상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분이었 답니다. 정약용은 58살이 되어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정약용은 낮에는 손수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정약용은 백성들을 어리석게 보고 농사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다른 선비들과는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언제 어디서나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정약용은 75세 되던 해 고향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정약용의 학문을 연구하며 따뜻한 마음을 본받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되는 방법 옛날 옛날에 성미가 급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온마을에 사는 부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처럼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지금은 농사를 짓는데 전에는 이런저런 장사도 했답니다. 그래도 돈을 모으지 못했단 말인가 예 분명 적지 않은 돈을 벌긴 했는데도 이상하게 금고는 늘 텅 비어있지 뭡니까? 부자는 젊은이를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이 바가지로 우물물을 길어 항아리에 재워보게나 젊은이는 부자가 시킨 대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좀처럼 고이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항아리의 밑이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힘들게 물을 붓다 말고 벌컥 화를 냈지요. 부자되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절 골탕 먹이시려는 겁니까? 윗 빠진 항아리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자는 다른 바가지와 항아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자 물을 길어 이 항아리를 채워보게 젊은이는 다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물을 길어와도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세히 살펴보자 바가지에 금이 가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이는 또 화를 냈습니다. 깨진 바가지로 어떻게 우물물을 기르란 말입니까? 하지만 부자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깨진 바가지로 계속 물을 길어 올려보게나 저녁 저녁 때쯤이면 항아리 가득 물을 채울 수 있을 테니까. 부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휑하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이는 너무 화가 나서 자신도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고 부자의 말대로 한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꼼짝 안고 서서 우물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았지요. 그랬더니 항아리 가득 물이 차는 것이었습니다. 깨진 바가지에 고인 몇 방울 물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항아리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자신이 지금까지 돈을 모으지 못한 까닭을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남자가 죽은 이오라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냉동이 멈춰서 있었던 냉동탑 안에서 남자는 두려움과 불안함 끝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태도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절망을 맞닥뜨리게 되면 쉽게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끈기있게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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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